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19절 하반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19절 하반절 말씀 아-멘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